과거의 원희룡 도정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그때는 뭔가 학교 위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엉터리 없는 짓을 했다. 이거는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걸 편법으로 대응하다가 이걸 더 크게 망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해서 공공화수처리 해설망 왕창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잘 나가는, 제대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너무 일괄적으로 선을 그어버렸다. 선을 그어버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침을 깨알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딱 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300m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많으신 거죠. 하수처리의 잘못은 공공이 해야 될 일인데 공공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그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건 저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교류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의 어떤 토지를 활용을 해서 타우나스로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좀 취득하고자 하는 그렇죠. 개발 욕구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안을 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래 국토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는 표 안 필요하신 거죠? 저도 당연히 저희 교류리가 제일 속한 동부지역이고요. 지역구 변호사님 표 떨어질까 봐 계속 좀 볼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다. 저는 300m가 절대 선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사전망대 1부는 변호사님의 전화벨 소리와 함께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광고 나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빨리 뛰어나가서 전화를 하시는 거면 분명히 중앙당이다. 중앙당의 부름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근 아니었어요. 혹은 또 김기현 후보 쪽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당 행사에. 아니. 그런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죠. 당대표 뽑는 선거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럼요.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주에 오실 거 아닙니까 양측 후보님. 2월 13일에 합동 유세를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죠. 차마 방송에서 못 물어보겠는데 아무튼 현민호사님이 사진 누구 뒤에 찍혀 있는지를 보면 그거를 앞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되시니까 한쪽에 딱 확실하게. 마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살짝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2부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하면 청취자분들께서 막연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지난 2017년에 도시계획조례가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시점이었죠. 그때 중상간 난개발 또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면서 표고 300m 이상의 하수처리 외 구역에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지어도 되는데 짓고 싶으면 꼭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연결을 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됐고 어느 정도 개발을 억제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표고 300m를 원희룡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엣지선 라인처럼. 엣지선 라인.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정이 사실은 오히려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포화를 부추겼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수도법 즉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해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서 의회의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제출된 개정안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외 지역이라도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표고 300m 이상에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아예 지을 수 없다라고 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존도 시키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게 그 토론회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토론회에 참가하셨던 강호진 센터장님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사실은 이번 개정안은 잘못됐다라는 게.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하는 점이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 참가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 참석자들이요? 왜냐하면 참가자분들이 주로 보니까 건축사회라든가 품목품련된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중산간 지역 마을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심 갖고 가실 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생업이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관계자들이시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의 내용을 일단 보면 표고 300m 이상의 지역에서 대규모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대를 하도록 좀 돼 있죠. 공공의 입장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는 차치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게 기존의 도시계획조례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화를 부추겠다. 그거는 다 강제적으로 공공하수처리소 연결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수도법 위반 논란 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 그러면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재료도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 거리가 100m예요. 그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m 안쪽에 공공하수가 있는데 개인정화조를 묻어서 처리하겠다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화조도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개인하수처리자는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설비하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다 활용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2017년 조례로 무조건 연결하라 했으니까 사실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100m 이내에서는 누가 하더라도 연결해야 되는 거고 원래 법이 그런 거니까 100m를 넘어가면 개인하수처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조례로 연결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연결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연결하는 하수관으로 묻을 수 있는 어떤 자본이나 시설 어떤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건축행위를 포기해야 되는 이게 오히려 차별적이다. 그렇죠. 오히려 차별적이고 국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좀 무리한 방법을 썼던 것이죠. 원희롱 전 지사신을 만들었던 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조례 개정은 원칙대로 돌려놓은 것이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행위 자체를 규제해야지 하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틀어서 편법으로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망 왕창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잘 나가는 제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는 방향이다. 센터장님. 상위법에 충돌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핵심이 표고 300m 아닙니까? 머니롱 라인. 제가 이름 붙인 거니까요.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너무 일괄적으로 선을 그어버렸다. 선을 그어버리니까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보면 300m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지형과 형사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침을 깨알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딱 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300m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많으신 거죠. 항상 사각지더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 300m 기준을 그때 원희룡 지사실에 만들면서 그 이후에 제가 원 지사님과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당시 본인의 가장 잘한 부분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의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300m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류상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집침이 없었다보니까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님 같은 예전 기준대로라면 이게 오히려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개정안도 보면 표고 300m 기준은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렇죠. 그러면 300m 이상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 교레리 분들께서 많이 오셨었죠. 이장님 오셔서 엄청나게 그럼 앞으로 우리 동네는 개발도 하지 말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300m 위쪽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규모가 2층 이하이고 2층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 이게 연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바닥면적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생활주택을 짓는 데는 제한을 받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요즘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을 짓기는 어렵게 된 거죠. 아예 불가능하게 된 거죠. 불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은 어째 보면 우리가 물론 교리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의 어떤 토지를 활용을 해서 타운하우스로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좀 취득하고자 하는 그렇죠. 개발 욕구도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한을 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래 국토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정은 좀 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걸 전 국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의 어떤 이용규제라는 것은 크게 봐서 이제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용도교육을 지정하고 용도교육에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규모 한계 같은 것들을 지정하고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세부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과도하다 그러면 그거는 법률을 통해서 법정 싸움을 통해서라도 한번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일단 체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과거의 도시계획조료는 아예 근거가 없는 방법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도에 선 하나 닦아 놓고. 강제로 공공하수시설에 연결하라는 것 자체가 하수조법에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하수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조례로 강화시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법적 쟁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벌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기구 개발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쟁송을 통해서 허가권자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들여서 공공하수관로 연결해버리는 게 사업성이 더 낫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연장되어 온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조례 위법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에 공식 기자회견하면서 단체 행동도 하신 걸로 얘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소송까지 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기억 안 납니다. 어쨌거나 실익이 없다고 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재산권 침해 문제는 그럼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겠습니까? 사실 없다 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거는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공권의 국가 지방자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는가를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되면 법원을 통해서 판례를 받아야 되는. 확인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센터장님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그 자리에 참석도 가셨는데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겉으로 보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회가 대상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현실하고자 안맞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00을 하늘이 내린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면밀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관적인 기준으로서 300이면 300미터라는 표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어떤 교례지나 특정 마을처럼 중산간 마을들이 그 위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락 지역들. 추락 형성된 지역들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봐서 다시 예외로 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합의 규범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들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외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면 그것도 너무. 우리 선거법 얘기할 때 개리맨더링 같은 희한한 라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개리맨들이 되는 걸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항상 조정하기 위해서 정말 어쩌면 정말 싸움이 벌어질 거거든요. 분쟁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그냥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데 만일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는데 만일 법에서 이거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돼버리면 통째로 또 이게 날아갈 테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잠재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얘기했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런 개리맨더링 같은 그런 상황. 희한한 선이 그어지지 않도록. 안토록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는 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도 있거든요. 도에서는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의회에서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나름의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 문제 워낙 심각하죠. 사실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런데 하수처리의 잘못은 공공이 해야 될 일인데 공공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그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건 저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도의 입장은 그거죠. 아니 300m 미면은 우리가 이제 가급적인 하수처리 망을 확충할 것이고. 그래서 100m 이내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공공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그 하수처리 망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100m 넘어가는 지역인 분들은 개인 하수처리를 소규모는 하고 거기도 또 일정 규모 이상은 공공하수처리를 또 의무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차츰 차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부분이고 300m 이상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니까 아예 대규모 어떤 생활 건축이 아니라 대규모 건축은 아예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인 것이죠. 제가 자꾸 이제 교례리 얘기하는 교례리가 지금 하나의 사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리고 또 교례리 주민들께서 가장 반발하시는데 굉장히 그때 토론해보니까 거친말이 나왔었네요. 이 제안 조건은 이장님 말씀인데 4.3 당시 중산간 마을 소개력 내린 것처럼 현재의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라는 말할 정도로.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그럼 앞으로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라는 얘기. 더 이상 개발도 하지 말고 더 마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라고 본인들을 떠미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반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도민들이 이제 중산간 난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얘기에는 사실 그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직접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이제 그 부분 그래도 이거 국가 전체적으로 오면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취재의 말씀을.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어쩔 수 없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발, 환경 보존이라도 중요하지만 이 건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사뿐만 아니라 토목 관련된 분도 계시고 하수관련에 전문가 많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쭉 갈 게 아니라 좀 쉬면서 세부적인 가이드를 만들 때 참여하면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임시회 상정이 되면 삼설 중에 공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가 송창권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분과 인터뷰 했었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도의, 환도의에서는 1차로 토론회를 끝낼 게 아니라 2, 3차를 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가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이 지금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환도의에서는. 저는 사실 이 참에 이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해보면서 과거의 원희룡 도정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그때는 뭔가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엉터리 없는 짓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걸 편법으로 대응하다가 이를 더 크게 망친 거예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그때는 맞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수관녹만 연결해라. 그러면 우리 거기서 무슨 대단히 개발을 해도 다 좋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수관녹으로 막을 것처럼 했지만 결국 하수관녹으로 연결되는데서부터는 그냥 대규모 개발에 물꼬를 쳐준 거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거였으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더 확장이 돼서.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정말 개발을 중상가를 전부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틀리고 지금처럼 중상가래 개발은 어떤 것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의 하수관녹의 어떤 용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화수도법의 원래 취지대로 강제하수처리 구역에 있는 분들은 다 그건 법의 원래 이런 조례가 아니라도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환경론자였는지 몰라서. 중상가 사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이 이미 개발의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은 아주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그럴 거면 그린벨트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예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중상간이라는 게 제도도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린벨트 역할을 하는 거죠. 활라산 독립공원 지역에 가기 전에 부분은. 일단 저 생각에는 2017년도 조례 개정할 때 취지가 중상간 난개발도 막고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5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됐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그 토대위에서 한번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됩니다. 일단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때 좀 치밀하지 못했던 그 조례안이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이제 공공화수처리 시설도 지금 계속 확충을 하면서 제대로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서 오히려 지금 도민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정가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그 환경을 위해서도 이것만큼은 300m는 꼭 지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위에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일부 주민들의 불편은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혹시 그쪽에는 표 안 필요하신 거죠? 그건 당연히 저희 교례리가 제가 속한 동부지역이고요. 다만 저는. 교례리에도 이장님도 제가 잘 알고 그러는데 저는 뭐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공익적 관점에서는 그렇고. 공익적 관점에서 그렇고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근데 교례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변호사님 표 떨어질까 봐 계속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저는 300m가 절대 선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그거는 필요하다. 200m 주장하는 게 지금 환경단체죠. 왜냐하면 중상간 지금 기준이 200에서 600이라면서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300을 더 200m까지 낮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뭐 추락지구 등등등은 좀 제외하고 이런 단서 조항은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도의회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안이잖아요. 이거 통과를 시켜주면 이제 그 지역구를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아닙니까? 압력이 상당히 세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재료도로를 다니다 보면 일단 해안가를 보고 그다음 시가지를 보고 마을 추락지구를 보고 그다음 중상간 쪽에 살록도로 내린 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쭉 가다가 난데없이 타운하우스 단지가 뚝 들어서고 한 거 보면 정말 이게 맞나. 사실은 그분들은 거기서 사는 게 환경도 좋고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경관이나 이런 거 볼 때 이 자리에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게 맞나 싶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도 좀 신중론을 펼치면서 다음에 한번 다시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의견 수렴도 좀 부족했다라는 그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100%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의견이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님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건축업자들의 건설업체의 로비가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회에서 마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